예능 노랫댄인데? 야 저기... 형님, 형님, 말 그대로 말 그대로 말 그대로 제가, 제가 하러 가겠습니다 얘기 좀 해 봐, 얘기 좀 해 봐 차렷! 차렷! 단추를 벗어! 주머니에 손을 넣어! 손을 넣었어, 야! 아, 2023 차렷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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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죠? 야, 2023 나 여기 빵장인데 거기, 여기, 여기! 네 오! 거기, 여기, 여기!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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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으니까, 형님 괜찮아, 형님 괜찮아, 형님 마음에서 잘하네! 2023 벽에 등 기댄다, 시작! 형님, 목소리는 없지만 제가 하겠습니다 그렇지! 한 쪽만 기대네 그렇지! 등 기댄다, 등 등, 등, 등 등, 등, 등 나처럼 등! 말을 잘 듣는구만! 나처럼 차렷! 해봐, 또 차렷 해봐 차렷! 이렇게, 이렇게! 이렇게! 차렷! 이렇게! 열정이 시작, 열정이 시작, 이렇게 열정이 시작 해봐, 체리야, 왜 우리 말하고 있냐고 이걸 이 씨 방에 네 분이 일어나고 있어 엎드려 빠쳐, 엎드려 빠쳐, 이렇게, 이렇게 너도 해봐, 어떻게 하는 거야? 엎드려 빠쳐, 엎드려 빠쳐라고 이렇게 이렇게, 해봐, 주먹 제어 주먹 해봐, 이렇게 엎드려 빠쳐, 하나 해, 정신 뭘 하나 해, 자꾸 당황하고 있잖아 왜 우리가 하냐고 지금 자꾸 옛날 꽁투를 몰아와, 우리를 아, 마 지금 사회에서 뭐 하다 왔어? 너 같은 놈들 잡다 왔다 너 같은 놈들 잡다 왔다, 너 같은 놈들 잡다 온다 볼래? 오케이, 사회생활 저희가 지금 인정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좀 규율을 따라주고 룰을 따라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? 그래도 배운 씨만큼 배운 양반이 니네, 야, 니네, 야, 이천일이랑 저기 수염 니네 둘은 여기 머리 안 들어가지? 니네 둘은 여기 머리 안 들어가지? 너 들어왔어? 그치? 너네 둘 여기 머리 안 들어가지? 야, 니네 이거 똑같이 막 너 거기 그대로 가만히 있어 가만히 뚝짝 말고 있어 야, 니네 2,500원이고 니네 머리 안 들어가지? 잠깐만! 야, 안 들어가지? 하지만 내가 안 들어가지 어? 진짜 안 들어가네? 안 들어가지? 아니, 아무튼 근데 여기는 깜빵이니까 막내로 들어오면 들어온 만큼 위계 질서에 따라서 행동하게 말해 알았어? 누구한테 얘기한 거냐? 너! 머리 안 나오는 너! 누나 한번 꺼내보시지! 진짜 나만 안 들어가네 진짜 나만 안 들어가네 뭐야, 뭐야? 수감자 동지들 내 말 들리는가? 수감자 동지들 내 말 들리는가? 나는 얼마 전 이곳을 탈옥한 탈옥수다 어? 지금부터 너희들도 이곳에서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겠다 어? 너희들이 수감 중인 방에는 비밀 탈출구가 존재한다 탈출구를 찾아 먼저 탈옥에 성공한 방에 수감자들만 나갈 수 있다 그리고 순금으로 된 백억도 손을 넣을 수 있다 백억? 지금부터 교도관에 눈을 피해 탈옥에 성공해 자유를 찾길 바랐다 굿럭 아니, 그러면 이거는 뭐 방대결이야 아니면 개인전이야? 아니, 왜 그래 방대결이겠지 오케이 아니, 근데 봐봐 이 정도면 반쯤 탈옥한 거 아니야? 이 정도면? 이 정도면 탈옥이라고 얘기해도 되는 거 아닌가? 밖에서도 생활을 많이 하고 있는데 다친다고 저 엉덩이 낀 거 봐 진짜로 살 빼서 탈출한 놈들이 있어 아, 진짜요? 봤어요, 치사로 옷 다 벗고 이제 기름 발라서 미끄러우니까 빠졌나 봐 잡혔어요? 다 잡혔지 근데 우리 진짜 비밀 통로가 있는 거예요? 나가는? 이 작은 세트에 있을 리가 없는데 그때? 다행히